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아로니아 식초 만들겠다 라고 이제 전화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아로니아 가지고 어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 아로니아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로니아 식초 이러면 이제 아로니아 에다가 뭐 마트에서 파는 여러가지 식초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붓고 그리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놔두면 이제 그게 아로니아 향도 나고 그 다음 식초 향도 나고 그래요 그럼 그걸 이제 따라 가지고 아로니아 식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건 아로니아의 우린 식초 예 그게 일반 마트 식초를 아로니아의 우린 식초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지 그걸 아로니아 식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통 아로니아 식초라고 그러면 순수 아로니아 에요 이제 순수 아로니아 에다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당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예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유원퍼러스균 이제 이게 좀 야무지고 시라고 어 건강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종자균을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넣어주면 이제 어 거기서 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부글 이렇게 한 번씩 끌어올라요 예 약간 어 이렇게 마음 거의 표 안 나듯이 이제 이렇게 약간 끌어오릅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그치고 난 뒤에 알콜 발효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부글부글 오르는 건 그걸 우리는 발효 스타트 어 이렇게 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효가 시작한다 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발효 그 그게 됩니다 저기 뭡니까 이제 알콜 발효 알콜 발효는 이제 아로니아 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아로니아 와인이 되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요즘은 뭐 술을 많이 안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술을 엄청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뭐 많이 먹는다 이런거 보다 하여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이제 술을 먹었거든요 하루 안 먹은 거는 이제 어제 먹은 게 술이 덜 깨가지고 이제 뭐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제 이렇게 어 좀 깜빡하고 이제 안 먹은 날 빼고 어 거의 364일을 어 술을 다 이제 먹었죠 그 정도로 이제 술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로니아 식초 만들라고 하다보면 이제 중간에 술이 되잖아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아주 술이 무르익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 술이 됩니다 아론의 와인 되거든요 그걸 내가 맛본다고 이 술 냄새가 나니까 어 맛을 한번 봐야 되죠 맛본다고 이제 살 이렇게 봤었습니다 완전히 이거 여러분들 체리 브랜드 압니까 체리 체리 브린 체리 브린 브랜드 어 브랜드 이제 원래 브랜디 브랜디 브랜드 라고 그럽니까 브랜드 예 그런 술들이 되게 맛있어요 예 근데 체리 브랜드가 더 맛있어요 근데 아로니아 와인 아로니아 술은 그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죠 아로니아가 굉장히 쓴데 어떻게 술이 그렇게 맛있냐 이러는데 어 저도 그게 뭐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효를 자꾸 하다 보니까 발효 과정에서 어 어 아로니아 이제 그 아로니아의 특유의 그 뜹은 맛 이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고 아로니아 원래의 그 달콤함들 이제 고런 게 이제 사악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로니아 와인 아로니아 술은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맛이 좋아요 네 홀짝홀짝 맛있다고 홀짝홀짝 맛있다 보면 이제 원래 과일주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빨리 취하죠 어 근데 여기서 과일주라는 이제 정의도 어 과일에다가 어 주정당간거 뭐 그걸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과일주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정술이 있잖아요 주정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도 사실은 전부 주정술입니다 어 소주에다가 어 주정 14% 이제 14% 해가지고 어 우리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무슨 소주 무슨 소주 무슨 소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 소주도 추정 술이듯이 이제 일반 과일주들도 이제 그 주정 주정 이제 주정 가지고 어 수를 만드는 게 있죠 주정 이라는 것은 알코올 거의 99% 옵니다 알코올 90% 고걸 가지고 이제 뭐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를 만드는 이제 고군데 그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아로니아 제가 말하는 아로니아 와인이라는 것은 아로니아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발효 종자균을 넣어 가지고 자연 발효된 거에요 그러니까 자연 과일주 어 자연 어 와인 자연 술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마시라 어 그 다음에 뭐 이는 제 딱 묶은 안 뒤에 그 몸이 어 몸이 압니다 실제로 그래 그런 느낌 이런건 일반 그 주정 수 라고는 이제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고 아로니아 술이 딱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로니아 그 식초로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제가 이제 그 어 하는 모습을 또 잠깐 어 제가 이 영상 아 그걸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음 요 요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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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어 요 요옥 해 지금 이, 지금 요호요 thankful 아 여기 아 jour 아 fait 야 요 호 5위 이 소요 내 거 으 이게 이제 아 로니아 를 이제 술로 어 일단 직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술이 되고 난 뒤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로니아 식초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여기야 아 여기 아로니아 mia 조카 있죠 아 로니들은 이거 실험 할 때 이제 의 수록 사 실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를 발효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자균의 먹이가 당입니다. 당, 설탕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로니아에도 사실은 당이 있습니다. 아로니아에도 보통 14에서 16 브릭스 보통 당을 브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로니아도 순수 당들이 있고 고기에 부족한 당들 원래 알코올 발효까지 가려고 하면 24 브릭스 보통 저희들은 20에서 24 정도 맞추는데 그 브릭스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이 잘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고, 내일 제고하면 당이 또 한 1이나 2 정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20에서 24 브릭스 정도를 많이 하고 제일 이상적인 브릭스는 24 브릭스예요. 그래서 24 브릭스 하면 아로니아가 아까 14에서 16 브릭스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거 8에서 10 브릭스는 설탕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당 24 브릭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걸 맞추고 난 뒤에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코올 발효는 보통 2, 3주만 해도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술이 익는다고 그러잖아요. 술이 무르익어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니아가 푹 무르익어야 됩니다. 아로니아 술이 무르익는 거. 우리가 시에도 있죠. 낙원에 난 시. 남도 300리. 집집마다 술읽는 냄새가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익으면 익는 데는 보통 이래저래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 6개월 정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아로니아 술이 잘 익죠. 술이 무르익어야지 아로니아 식초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아로니아를 따라내요. 아로니아를 따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로니아는 빨갛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니? 이러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식초를 초산발효를 일으키는 거죠. 쭉 하면서 저장을 놔두게 되면 색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아로니아는 색이 아주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저희 회사로 아로니아 식초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빨갛고 한 분은 이렇게 좀 흐리붕텅했었습니다. 약간 이런 그걸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투덜투덜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말을 하고 싶은데 속으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멀건 게 더 좋은 겁니다. 아로니아는. 왜 멀건다는 거는 보통 한 4년, 5년 넘어간 거예요. 4년, 5년 넘어가야지 이게 멀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흑초 있죠. 흑초음. 현미가지고 식초 만들면 처음에는 이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흑초는 또 정반대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색깔인데 그 다음에 되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흑갈색으로 바뀌고 갈색이 진해지니까 흑갈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점점 흑갈색이 더 진해져가지고 까맣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흑초까지 되려면 5년에서 6년 정도 되면 까맣게 해가지고 식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흑초 되고 그러면 새까맣게 되니까 갖다 버려야지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흑초를 만들 때 그 지역의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 어뢰를 했습니다. 이게 새까맣게 됐는데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 이래가지고 연구, 어뢰를 하니까 거기서 막 연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시험을 해보니까 사람 몸에 억수로 좋은 게 이런 물질, 이런 물질,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연구를 연구하고 나면 이렇게 보통 그게 나오죠. 그걸 발표를 했어요. 학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로니아가 아니고 흑초가 완전히 인기 붐을 일으킨 거죠. 아로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보통 현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곡류 식초들 있잖아요. 그거는 날짜가 지날수록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흑갈색으로 해가지고 까맣게 되는데 아로니아는 날짜가 지날수록 이렇게 멀겋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용한한 병을 여러 여러 갖다 놨었었는데 1년 있었을 때 2년, 3년, 4년, 5년, 6년 했었을 때 아로니아가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병을 해가지고 회사에 전시를 해놨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니아는 또 발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제일 맛도 좋고 그것도 좋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본 거 그걸 우리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레시피다. 이렇게 보면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 몇 년 전에 너희가 가르쳐준 레시피가 이래이래 했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어?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발효실험을 자꾸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출판한 책에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래 가르쳐주는 거는 조금 다르다. 오래 게 더 좋은 거예요. 오래 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다가 약간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한 번씩 주보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게 이제 그 더 좋은 걸 최근에 가르쳐준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로니아를 많이 이제 물어보고 또 요즘 뭐 아로니아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개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아로니아 발효식초 그거 만드는 이제 레시피 개발한다고 한 3년 정도 정말 이제 그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로니아 값이 억수로 비쌌잖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너무 싸가지고 원가도 안 노는 이제 그런 이제 지경까지 됐는데요. 옛날에는 대개 비쌌었어요. 그리고 대개 비쌌때 막 1톤씩 2톤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발효실험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로니아 레시피만 줘 이러면 저는 3천만 원 주세요. 그럼 레시피 줄게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로니아 식초 내 한 번 만들어 볼래. 그래가지고 내하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하가지고 균 사겠다. 한 개만 사도 가르쳐줍니다. 말로 가르쳐준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종이로 적어가지고 가르쳐줍니다. 한 개만 사도 그러니까 정말로 하려는 사람들 날파리가 하나 날파리죠. 이게 이제 그 식초를 만들다 보면 첫파리들이 어디서 생기던지 날아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바로 옆에가 이제 식초 저장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하는데도 한 마리씩 나타납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이제 저희들 하시다 보면 아로니아 뭐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레시피만 줘 안 줍니다. 저희는 뭐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개라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저희들이 뭘 아깝겠어요. 레시피 준다고 레시피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레시피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레시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발효하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또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저렇게 또 한번 해보고 이러다 보면 자꾸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로니아도 지금 벌써 레시피가 5, 6년 전보다는 지금 억수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 6년 전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 이거 전혀 다른데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자꾸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거는 이제 사람 인간의 특성이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이제 이 정도의 문명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끝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아로니아 발효 식초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